드라마 처음 해봐요 어떻게 처음이지? 요즘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저 진짜 처음이에요 되게 신기하다 근데 댓글이 이렇게 돼 있어서 가로로 하면 잘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? 세워볼까요? 어떻게 할까요? 여러분 잠시만요 엄마 각도가 그럼 안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조금 뒤로 오면 나올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오? 어디에 필터가 생겼나? 에이 모르겠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6천명이 들어오고 계시고요 안녕 지금 이 조합이 뭔지 되게 궁금해들 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리고 거의 예상했듯이 해외 팬분들이 거의 들어오고 계세요 안녕 하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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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저희가 Get It Beauty Clean의 새 MC가 됐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 반갑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씨와 같이 있고요 이렇게 달아 언니와 함께 입고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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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리핀에서 오래 살다 와가지고 예 일단은 저희가 오늘 처음 만났거든요 여기서 맞습니다 근데 신기한게 둘이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네 일단 MBTI부터 똑같고 하아 하아 INFJ INFJ입니다 네네 그래서 어 다른 방송들에 비해서 약간 중간중간 정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조금 맙아뜰 수 있다라고 네네 하지만 그게 또 INFJ의 매력이니까 어 아까 한국분들이 한 분 계셨어요 아 한 분 너무 외롭다면 아 외로워하지 맞세요 indie 민주 민주입니다 맞습니다 음 으 아 저기 자막을 달라고 하시는데 이 라방은 좀 실패를 한 것 같군요 오늘 저희가 애칭을 좀 지어 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쉬는 시간 아니고요 지금 이제 녹화 들어가기 직전에 맞습니다 네 시간 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또 언니랑 둘이 MC를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애칭을 정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라방을 키게 되었는데 지금 동시 통역이 한 열 분 정도 계셔야 지금 진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? 애칭은 나중에 댓글로 받을까요? 좋습니다 저희 둘의 애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12월 16일 오후 7시에 업로드되는 오늘은 게리 뷰티 클린 1회에서 우리 애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날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애칭들 여러 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TV&D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요 만나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하러 가볼까요? 안녕 안녕 고고고 컷